10과 초중등교육 1. 한국교육제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기관으로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각 학년은 1학기와 2학기로 구성되며 1학기 시작은 매년 3월이다. 교육기관은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립학교, 개인이나 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된다.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교육은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으로도 이루어진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2. 한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부터 가능하고 입학시기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학교 3년 과정 중 1년은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 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과 직장체험활동 같은 진로탐색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자유학년제로 운영된다.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유령고등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10. 초중등 교육 1. 한국 교육 제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 교육기관으로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각 학년은 1학기와 2학기로 구성되며 1학기 시작은 매년 3월이다. 교육기관은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립학교, 개인이나 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된다.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교육은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며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으로도 이루어진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2. 한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부터 가능하고 입학시기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학교 3년 과정 중 1년은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 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과 직장체험활동 같은 진로탐색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자유학년제로 운영된다.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유령고등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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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